도대체 지금 어디야? 엄마 지금 일 꺼내야 된다는데 미안해 엄마 안되는데 미제사건하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사건들인데 뺑소니 자수하면 몇 년 살지? 보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? 누구세요? 니가 이광민 죽였다는거 아는 사람 사람 죽이고도 지낼만 해요? 너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 더이상 말로 안한다 그랬지? 제보 들어왔다 둘이나 죽인 유력한 용의자야 너도 이제 끝이야? 너도 이제 끝이야